아마 그래, 나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을까. 그럴 거 같아. 성격성 그럴 거 같아. 자, 도은이 어떻게 얘기할지 본인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원래 방귀를 띄었는데 친구들이 너지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나는! 나는! 자, 우리 도은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 나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을까. 성격성 그럴 거 같아. 덤벼! 하고 자차 걸쳐! 덤벼! 하고 자차 걸쳐! 덤벼! 하고 자차 걸쳐! 왜요? 방귀를 누구나 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로서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안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저를 망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의 명의를 걸고 걔를 혼내줄게요. 너 걔를 덮어줘야지 걔를. 원일군 종교생활을 한다는데 전혀 아닌데요? 그러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종교생활을 하니까 나다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았는데 친구가 나를 내 명예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한 판 부자. 학교를 좀 더 다녀야겠군요. 종교생활 좀 더 열심히 해 주세요. 하하하 신나게 웃는 퀴즈요. 스피드 퀴즈요. 부모와 지녀가 서로 들어가면서 문제를 푸는데요. 매 순서마다 1등 안 가지고 스피드 퀴즈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빈 양 같은 경우에는 못 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여린 마음.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유빈 양 오늘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몇 주째 리온이가 2등만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1등 할 자신 있어요? 꼭 1등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한테 10만 원을 꼽거든요. 아니요. 10만 원 꼽기 때문에 왜 상품을 받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갚겠다는 얘기예요. 철저해요 저희 집은. 신! 한! 팀! 고생하세요. 자 갑니다. 시작! 8월 15일 8월 15일? 무슨 날이야? 붓기다는 날? 붓기다는 날? 1층일? 아니 8월 15일. 우리가 만세하고 동일 만세! 아니 그... 통화 통화! 통화! 안 복잡인데. 잘 알아야 되는데 그죠? 학교에서 다치면 어딜 가? 의무실! 아! 양호실! 아니! 음미하는 게. 소! 그게 맨 뒷 글자야. 소가 뒤에 있어? 어! 아! 조심한 약이 없어. 그래서 여길 가서 치료를 받아요. 보건소! 그렇죠! 아 힘들다 오늘. 영어로 하세요. 음... We go to this to see 아이언맨. 진짜? 어? 그렇지! 그렇지! 짜증나게 해. 야! 아이언맨 때문에 얼마나 처음 해. 이거 몰라 나. 하나도 몰라. 형 왜 그러니 오늘? 아 이걸 모른다. 이거 뜻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럼 통화해야죠. 통화 통화! 뭔데? 자 6 곱하기 7은? 6 곱하기 7! 42! 3 곱하기 5은? 3 곱하기 55.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라고? 어. 아... 10... 아 모르겠어. 자 6 곱하기 7이 뭐야? 5 곱하기 7이! 42에다가 15을 빼라고? 27!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렇게! 어디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면 돼 이걸 써. 전화기? 말해! 말해! 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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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등입니다. 1등입니다. 일단 1등이다. 1등이 너무 높아졌어. 그러니까. 많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설명할 때는 말이죠. 전국노래장도 있었고 아이어맨도 같이 있었는데 아이어맨을... 아니 전국노래자랑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전국노래자랑은 찍혔어요 나한테. 이타훈! 이타훈! 진짜 더훈이는 파이팅만 쳐. 가자! 파이팅만 쳐. 시작! 날아다니는 거 탁 쳐서 잡는 거 뭐지? 세 쪽? 아니 탁! 탁! 때려서 잡는 거.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탁! 날아다니는 거. 모기, 모기 같은 거 잡을 때. 다리채! 가자!